안녕하세요. 요가강사 김태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시간 동안 유익한 정보 함께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요가는 산전산후 요가인데요. 아이를 가지셨거나 출산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럼 천천히 따라오세요. 옆으로 돌아서 기어가는 아기 자세를 준비할게요. 기어가는 아기 자세는 어깨 넓이 밑으로 손목을 내려주시고요. 엉덩이 밑으로 두 무릎이 올 수 있게 두 다리 골반 넓이로 정렬합니다. 마시는 숨에는 천천히 허리를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주시면서 가슴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턱을 내려주시고요. 내쉬는 숨에는 등을 둥글게 말아내면서 천천히 시선을 배꼽을 볼게요. 등을 둥글게 말아내세요. 두 번 더 이어갑니다. 마시는 숨에는 천천히 배꼽을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어깨까지 함께 더 열어주세요. 내쉴 때는 천천히 엉덩이를 안쪽으로 최대한 보냅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한번 강하게 밀어보세요. 마지막 한 번 더 갈게요. 천천히 마시면서 어깨 열어주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등을 둥글게 말아내세요. 돌아오실 때는 편하게 엉덩이를 낮춰주셔서 상체 올라오시면 되세요. 이 동작을 다섯 번씩 두 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